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우라가미 군이오씨가 지으신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입니다. 부제는 종목 선택과 매매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저자는 일본 금융신문 선정 애널리스트 인기투표에서 오랜 기간 베스트5에 링크되는 등 높은 평가를 받으셨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기순환과 주식시장 강세장세 약세장세 이렇게 볼 예정입니다. 최근에 금리 상승 때문에 주가의 하락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지금 시점이 어느 장세에 속해 있냐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좋고요. 어느 서적보다도 이 경기순환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2장 경기순환과 주식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경기순환 주식장세와 연동하는 경기순환 자본주의 경제는 추세적으로는 성장을 지향하면서 끊임없는 경기의 상승과 하락이라는 순환적 변동을 반복하고 있다. 이것은 투자의 변동을 중심으로 생산, 고용, 가격의 변동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그 변동은 일단 한 방향으로 탄력이 붙어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은 방향으로 누적적으로 발전하여 어느 점에 도달하면 기동력이 떨어져 마침내 반대 방향으로 역전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어쨌든 경기는 회복기에서 화랑기라는 호황 국면이 있고 이어서 그것이 한계에 달하면 후퇴기에 들어가고 이웃고 침체기 즉 불안 국면에 들어간다고 하는 4개의 국면을 갖고 있다. 이 경기순환 파동은 기간으로 분류된다. 설비투자순환이라고 불리는 10년 주기 주글러 사이클이 가장 주식장세 장기순환 사이클에 적용하기 쉽다. 이 주글러 사이클 이외에 재고투자순환이라 불리는 약 40개월 주기의 키친 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은 주식장세 중기순환 사이클과 거의 일치한다. 이러한 경기의 중기순환과 단기순환 파동이 일치하여 상승 국면으로 향하거나 하강 국면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기록적인 경기 확대가 지속되거나 불황이 심각하게 된다. 반대로 재고투자순환이 하강 단계에 들어가더라도 설비투자순환이 아직 상승하고 있는 국면에서는 경기침체는 비교적 짧고 또한 경미하게 끝나게 된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경기순환과의 연동성이 높은 주식장세 순환 사이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경기 동향 분석도 빠뜨릴 수 없는 요소이다. 주식장세는 경기 변동의 선행. 주식장세 사국면을 이해하는 데는 단지 경제가 전체적으로 정체기에 있는 것인지 금리가 아직 하락 국면에 있는 것인지와 같은 대강의 판단을 내릴 수만 있으면 된다. 왜냐하면 왕왕 주식장세 쪽이 경기 변동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2. 주식장세의 순환. 경기와의 시간차의 주목. 경기순환은 회복기에서 활황기로 상승을 계속하지만 그것이 정점에 도달하면 후퇴기를 거쳐 침체기에 들어간다는 4개의 국면을 갖고 있는데 주식장세도 4개 국면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것은 우선 금융 완화를 배경으로 불경기 하의 주가 상승이라 불리는 금융장세로 상승장세가 스타트한다. 이윽고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 실적장세가 전개되는데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전후에 주가가 정점에 가까워지면 금융긴축정책에 의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역금융장세라 불리는 하락장세가 시작된다. 긴축정책에 의해 경기가 후퇴하고 기업수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면 주식장세는 드디어 주가가 바닥권인 역실적장세로 돌입한다. 이러한 경기순환과 주식장세 국면 추이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그림 2-1이다. 이게 경기순환과 주식시장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경기침체기의 바닥 진입과 반등 즉 니케이 평균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오름세로 돌아서는 것은 금융긴축이 해제되고 나서이다. 그러나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침체기에 있고 세상은 온통 불경기에 관한 이야기 뿐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당국에서는 공공투자 확대와 더불어 재활인률의 인하와 등과 같은 금융완화 정책이 실시되고 주가가 이것을 호재로 받아들여 반등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생산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고 경기가 회복되기까지에는 아직 상당한 시간을 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금융장세라 불리는 강세장세를 산행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기 변동과 주식장세의 시간차는 경기의 활황기에도 나타난다. 즉 기업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계속하고 활발한 최종 수요로 인해 제품의 재고가 달리고 왕성한 개인소비와 민간설비투자의 신장에 힘입어 경기는 최고조로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이 급증하여 왠화도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이것을 반영하여 물가는 상승세로 돌아선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정책당국이 금융긴축정책을 취할 기미를 보이면 먼저 채권시제가 천장을 치고 주식시제도 뒤따라 흔들리기 시작한다. 이윽고 재할인율이 연속적으로 인상되고 최절정기의 주식장세는 역금융장세라 불리는 약세장세로 전환되어 간다. 주식장세의 큰 흐름 전환을 읽는 데 중요한 것은 경기순환 흐름을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니케의 평균 주가가 바닷건에서 반전하여 강세장세로 돌아서는 것은 불경기의 한가운데이고 주식장세가 천장을 시현하는 것도 화랑기가 최절정에 달할 때라는 것을 잘 인식해둘 필요가 있다. 3. 주가 실적과 주가와 금리 주가는 기업 수익에 의존 단기적으로는 물론 중장기적으로도 주가 동향은 기업 수익 동향에 의존하고 있고 실제의 주가는 수익 동향을 예상하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금리 동향과는 역상관관계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에서 호재가 되며 반대로 금리 상승은 악재로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요컨대 기업 수익이든 금리 동향이든 그 수준이나 투자 가치의 문제보다도 그 방향성이 주식장세 동향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한 것이다. 실제의 주가와 수익과의 관계는 수익이 변화하여 주가가 변화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수익의 변화를 주가가 미리 반영해 간다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즉 수익이 변화한 다음에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수익이 변화할 것을 예측해서 주가는 미리 선반영한다는 거죠. 즉 양자는 시간차를 가지면서도 연동하고 있는 것이다. 금리와 기업 수익의 동향을 보면 이것은 확실히 금리가 선행하고 있다. 이 결과 주가와 금리의 변화는 거의 동시에 역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금리가 하락하면 기업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의 수익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떨어진다는 거죠. 주식장세의 4개인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의 각각의 국면에 맞는 투자 종목을 고른다면 리스크가 적으면서 투자 효과도 높을 것이다. 자 이제 제3장 강세장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세장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고 낙관 속에서 성숙하여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간다. 1. 금융장세의 특징 불경기 속에서 장세가 반발 불경기 하의 주가 상승이라는 주가의 선행성을 표현하는 이 말은 음미할수록 묘미가 있다. 주가는 금리가 내리든가 기업 수익이 늘어나면 상승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금리가 계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경기는 그다지 좋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이자가 낮다면 차라리 주식이라도 사보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의 기업 수익은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되고 있고 주가도 계속하여 내리고 있다. 과거의 주가 수준과 비교해 보아도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래 주가가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산다는 역행적인 투자 자세를 가진 보수적인 금융기관에서는 좋은 매입 국면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주가의 상승 하락에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의 주식을 사는 연기금 등은 주가가 내리면 그만큼 더 많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가 입장에서 보면 매입 적기가 되기 때문에 서서히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불경기로 실업자가 늘었다든가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의 도산이 화제가 되고 상장기업의 배당 감소 및 적자 전환 발표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던 주식시장이 갑자기 바닥을 친 것처럼 반등하기 시작한다. 경기 대책으로 단숨의 반등.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주가 상승 정도가 미미하고 물가도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는 등 불황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정책 당국자는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을 발동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재할인률을 큰 폭으로 내리는 등 금융 완화 대책을 한층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러나 금리를 내리더라도 일이 없으면 기업의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정부는 예산을 증액하여 주택 투자를 크게 늘리고 다리 도로 건설 등의 공공 투자를 확대시킨다. 이것으로 바닥 진입 양상을 보이던 주식시장은 단숨에 오름세로 돌아와서 화랑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나 현실의 경제 환경은 통계적으로 보아도 아직 밝은 지표는 보이지 않고 게다가 기업 수익도 감소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주가의 이상 반등을 보고 보유 주식을 파는 사람도 상당수 있고 그 중에는 이 장세는 얼마 안가 환경의 악화에 의해 크게 하락한다고 보고 선물 시장 등을 이용하여 주가가 내린 시점에서 되사는 것을 전제로 한 매도에 나서게 된다. 그러나 주식이 계속하여 상승하면 이들마저 당황하여 매입에 나서게 되어 주가를 더욱 상승시키게 된다. 불황기하의 주가 상승이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일 것이다. 3. 금융장세의 리드업종. 금리 민감주가 선봉장. 금융장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상 매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매입하는 장세이다. 말하기는 쉬우나 실행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림 3-1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 실적의 화살표가 아직 하락을 나타내고 있는 금융장세 국면에서 실제로 매입에 나서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보면 금융장세는 금리는 내리고 있고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주가만 상승하는 것입니다. 주가는 어떤 면에서 천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싸게 보이고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비싸게 보인다라고 한다. 주식 투자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라는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처럼 실행하지 못하고 왕왕 그 반대의 행동을 해버리고 만다. 이것은 기업 실적이 점점 악화되어 적자나 결손이라도 나게 되면 주가가 아무리 낮더라도 자칫하면 도산할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얼마라도 좋으니까 팔 수 있을 때 팔아버리자라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황환경에 경기 회복에 대한 임팩트를 주는 최대의 재료는 역시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경기부양책일 것이다. 특히 재할인율이 인하를 중심으로 한 금융정책은 단기금융시장은 물론 채권시장에서도 호재이다. 따라서 문자 그대로 금리민감주 그 중에서도 은행증권 등의 금융관련주에서는 재할인율이 대폭 인하된 그 순간부터 자금조달 코스트가 하락함으로써 대출금의 마진폭이 확대되고 채권시장 및 주식시장 그리고 양선물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급증하여 수입수수료도 증가한다는 메리트가 발생한다. 금융장세는 금융관련주 장세라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물론 카드회사나 리스회사 등도 우선은 조달금리 코스트가 내리는 메리트가 있고 손해보험회사의 주가도 동반 상승한다. 재정투융자 관련 공공주에도 인기. 재정투융자라는 게 재정자금 지출 가운데 투자적 항목에 지출된 재정투자와 융자적 항목에 지출된 재정융자를 합한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 금융관련주와 함께 금융장세에서 인기를 모으는 것이 재정투융자 관련주이다. 정부가 민간기업을 대신하여 재정규모를 확대시킨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보전해주거나 저리융자를 해주기도 하고 제도를 바꾸어 민간활성화를 이용한 대형 프로젝트의 실시를 촉진하는 한편 공공지출을 확대시켜 주택투자 등 공공시절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역시 이것과 직접관계가 있는 업종 및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인기를 모은다. 건설, 토목주, 도로준설주, 교량, 그리고 조립주택 메이커, 대형부동산, 주택회사 관련주 등에 잇따라 순환매가 일어난다. 특히 주택관련 기업의 경우는 주택금융의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개인주택의 신규 착공건수 증가로 이어진다. 다음으로 금리 하락국면에서 상승제를 보이는 것이 공공서비스 관련주, 전력가스, 전철, 항공, 방송 등이다. 자본규모 면에서 대형주이고 주가 수준에서는 저가주이기 때문에 불황기의 기간 투자자가 가장 안심하고 투자하는 그룹이라 할 수 있다. 불황 저항력이 있다는 점에서 빌딩 임대회사 및 약품 등의 업종도 금융장세에서는 활약이 기대되는 그룹이다. 특히 제약은 원래 이익 수준이 높고 신약 개발이 재료가 되어 금융장세에서 예상 이상으로 인기를 모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4. 톱종목부터 상투 큰 장세 후에는 안이하게 사지 마라. 이와 같이 금융장세란 약세장세의 말기로 경제환경이 가장 어두운 국면에서 전개되는 강세장세의 제1단계이다. 앞에서 말한 금융장세의 주역들을 재빨리 사는 것이 투자효율이 가장 좋지만 만일 사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에 올 실적장세에 대비하여 저가 대형 소재산업, 예를 들면 대형 철강, 종합화학, 제지, 시멘트, 비철금속주 등을 사야 할 것이다. 금융장세에서는 경제환경이 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업종이든 재무구조가 좋은 톱기업의 매수가 몰린다. 금융장세에서 활약하는 금융관련주, 재정투융자관련주, 공공서비스관련주, 부동산관련주, 제약주 중에서도 톱기업의 인기가 집중된다. 타업종이 이익감소를 계속하는 이 시기에 큰 폭의 이익증가를 시현하여 사상 최고의 이익을 경신한다. 당연히 주가도 그것을 반영해 나간다. 이와 같이 금융장세에서 인기를 모아 활약한 업종, 특히 톱글래스 종목은 온갖 호재를 주가에 반영하면서 2-3년 사이에 3배에서 5배 가까이 상승하고 그 후에는 고가권에서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주가 수준은 서서히 지속적으로 내림세를 나타내기 시작한다. 따라서 금융장세에서 큰 폭의 상승을 시현한 종목은 고가에서 20% 정도 내렸다고 해서 안이하게 매입에 나서는 것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팔다 남은 철진한 농작물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이제 실적장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5. 실적장세의 특징 회의 속에서 출발 금융장세는 경기의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있고 기업실적도 계속하여 이익감소가 예상되는 동특위 직전과 같은 어둠 속에서 출발한다. 그야말로 강세장세는 비관 속에서 태어난다인 것이다. 통상 이러한 상태가 2년 가까이 계속된다. 이 사이에 팔러시 믹스라 불리는 금융재정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이 서서히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이 공공수요가 늘기 시작하면 우선 목재, 강제, 시멘트 등은 시황이 바닥을 치고 반등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직 경기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상품 시황의 회복도 아직 각양각색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것도 있으나 아직 내리고 있는 것도 있어 기업은 재고 증대에 신중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소재산업은 생산을 조금 늘리면 다시 시황이 나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면서도 조업도를 서서히 높여간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철강주를 중심으로 상품 시장의 반등을 반영하여 소재산업 관련 종목은 수익이 아직 감소될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주가 수준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식으로 말하면 실적 장세는 회의 속에서 자라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경기 회복을 확인하고 현실 매입. 이 단계에 접어들면 국내 경제 모든 지표 중 출하가 늘고 재고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이어서 생산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윽호 gmp도 회복세를 나타낸다. 이쯤에서 겨우 정부나 민간조사 기관들은 경기의 바닥 진입을 확인하고 다음해의 경기 점막을 상향 수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기업 실적은 아직 이 단계에서는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는 생산활동이 상승하여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 실적의 회복이 확인되기까지에는 1년 전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이것은 실적 장세로의 이행을 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뿐만 아니라 종목을 선택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참고가 된다. 즉 거시의 경기 바닥 확인은 금융 장세가 종말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주식 장세의 국면이 드디어 실적 장세로 넘어갔다는 것을 확인시킨다. 실적 장세의 스케일 크기는 당연히 경기의 확대 기간과 기업 수익의 증가폭과 지속기간에 의해 결정된다. 통상적으로는 강세 장세 중에서도 가장 안정되어 있고 상승기간도 길다고 되어 있다. 다만 금융 장세에 비하면 니케이 평균 주가 등 주가 지수의 상승률은 둔화된다. 이것은 금융 장세가 바닥권에서의 반등 국면으로 흡사 진공지대를 뛰어오르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는 성향이 강하고 상승률 면에서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 장세가 이상 매입인데 비해 실적 장세는 현실 매입이다. 즉 경기 회복의 확인, 이어서 기업 실적의 회복 확인이라는 식으로 환경의 호전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순환 상승하기 때문에 실적의 뒷받침이라는 틀 속에서 상승하는 장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적을 도외시하고 이상 매입에 나설 수는 없는 것이다. 기업 실적의 힘입어 상승 금융 장세는 경기 회복과 금리 하락이 멈춤으로써 종원을 구한다. 한편 실적 장세는 그림 3-2에서 표시한 국면 추위 화살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음에도 그 상승률을 웃도는 기업 실적의 대폭 증가에 힘입어 상승세를 지속한다. 따라서 경기가 기록적인 확대를 계속하면서도 물가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고 금리 상승률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는 한 생명이 긴 실적 장세가 전개된다. 즉 실적 장세는 금리는 상승하기 시작하고 실적은 증가하고 주가도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기업 실적 상승률이 둔화되는가 금리 상승률이 한 단계 더 높아지면 실적 장세도 파란 장면을 맞이하고 마침내 약세 장세의 제1막인 역금융 장세에게 바통을 넘겨주게 된다. 한편 실적 장세는 그 배경이 되는 경기 확대 규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의 주도 그룹도 장세 전반은 소재 산업이 장세 후반에는 가공 산업이 차지하게 된다. 즉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면 왕성한 최종 수요에 힘입어 소재 산업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 대형 설비 투자에 나선다. 여기서 산업용 기계를 비롯한 정밀 공작기계, 로봇, 자동창고 등 공장 자동화 관련 공업계기, 사무기기 등 가공도가 높은 설비 투자 관련 기업의 수주가 급증한다. 기업의 이익 증가율을 보더라도 소재 산업은 이익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가공 산업은 이익 증가율이 소재 산업의 이익 증가율을 크게 웃돌기 시작한다. 물론 개인 소비 관련 기업도 착실히 이익이 증가하는 호조를 지속한다. 이렇게 하여 비제조업의 일부를 제외하고 전산업이 순환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실적장세의 최대 특징이다. 6. 전반과 후반에서 주역교대, 소재산업에서 가공산업으로 실적장세란 문자 그대로 기업의 실적회복과 대폭적인 이익 증가 그리고 그 지속성을 사는 장세이다. 또한 이 실적장세는 금융장세에 비하면 통상적으로는 그 상승기간이 길다. 업종별 등락 상황을 보면 전반과 후반의 주도업종이 갑자기 바뀐다. 즉 전반의 장세를 리디하던 업종이 소재산업인데 비해 후반에 들면 설비투자 관련 등의 가공산업이 주역이 되고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실적장세의 전반에서는 섬유, 재지, 화학, 유리, 시멘트, 철강, 비철금속 등 소재산업이 주역으로 주로 상승하지만 기계정기, 자동차, 정밀기기 등의 가공산업이 전혀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실적장세 전반 국면에서 종목을 고를 경우에 가장 주의할 것은 실적장세라고는 하지만 재무구조가 좋은 우량주는 이 국면에서도 투자효율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경기 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고 경기가 나빠지면 곧바로 실적이 악화되는 업종. 미국에서 말하는 순환주가 투자효율이 높다. 이러한 업종의 대부분은 가공도가 낮은 소재산업이다. 기타 업종에서도 재무구조가 좋지 않고 기술면이나 판매력에서 떨어지는 동업계 3류기업이 이 국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다. 이것을 자본규모별로 보면 철강, 화학, 비철금속과 같은 대용주가 주류를 이루고 주가 수준에서 보면 저가주 그룹이 대부분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우는 종목군은 대개 대량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경기 확대가 장기화하여 상품 시향이 좋아지고 소재산업의 실적 전망이 과거 최고 수준에 달하는 그러한 상황 하에서는 당연히 물가는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한다. 소재산업도 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대형 설비 투자에 나선다. 실적 장세의 소재산업에서 가공산업 또는 대형저가주에서 중소형, 중고가주로의 바통터치는 경기의 최고조,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일본은행의 예방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 구체적으로는 최초의 재할인율 인상을 계기로 전개된다. 주식 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이 더 이상 늘지 않고 실적 신장 둔화에 따라 대형 자본인 소재산업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에서도 대형주 종목의 움직임이 둔화된다. 그 대신에 인기를 모으는 것이 성장성이 높은 중소형 고수익 종목과 이부시장 및 장외시장 종목이다. 경기의 장기적인 확대는 투자가에게 성장주 투자에 대한 확신을 깊게 한다. 따라서 기업 수익 전망도 변화율이 아닌 중기적인 성장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어 간다. 이렇게 해서 실적 장세는 이 호황 국면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에 취해 있는 사이에 클라이막스를 맞이한다. 그것은 외부로부터의 쇼크 재료에 의한 경우도 있으나 예방 조치로는 수습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긴축 정책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다. 자 이제 제4장 약세장세입니다.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말이야말로 지금까지 투자가를 가장 손해보게 한 말이다. 존 템플턴. 1. 역금융장세의 특징 금융균칙의 계기 경제의 운영은 물가안전과 완전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없는 경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상태를 장기간에 걸쳐 유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아니 오히려 무리한 주문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강세장세에 비해 규모가 작은 약세장세는 통상적으로 경기의 과열기 즉 인플레이션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일본은행의 강력한 재할인율의 연속 인상을 계기로 한 금융 긴축 정책에 의해 초래된다. 문자 그대로 역금융장세인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강세장세의 피날레는 각양각색이다. 약세장세로 전환되는 계기도 그렇지만 그 내용도 강세장세인 금융장세에서 실적장세로 전환되는 패턴에 비해 복잡한 코스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도쿄시장은 과거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쇼크 재료가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금융 긴축에 의해 하락하기 시작하여 조정과정에서 올 쇼크라는 악재를 만나 크게 무너진 것이 전형적인 케이스이다. 일반적으로 실적장세의 최종 국면은 경기가 과열기미를 보이는 최절정기 물론 기업수익은 여전히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또한 이 호황의 지속력을 많은 투자자가 확신하여 2-3년 앞의 이익 증가분까지 사버리는 그러한 국면이다. 이 장면에서는 실적장세 항목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상장 종목의 70% 가까이가 순환적으로 상승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다. 따라서 가격 상승폭이 큰 고가주의 하락이 심하다. 그러나 금융긴축이 실시되고 원래 금리가 상승기미를 보일 무렵에 재할인율이 큰 폭 인상을 계기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역금융장세에서는 이미 실적장세 전반에서 천장을 치고 그 후 보악권에 있던 소재산업 등 외부 차익금이 많은 기업은 마찬가지로 차익금이 많은 전력주 등과 함께 한 단계 더 하락한다. 즉 거의 전 종목이 하락이다. 다만 이 국면에서는 아직 경기는 최고조에 있고 기업 수익도 여전히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4-1 보면 역금융장세는 금리가 증가하기 시작하고 실적은 아직도 증가하고 있고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상대적으로 싸다는 느낌이 생겨난다. 특히 주가 급등으로 매입할 기회를 놓쳤던 투자자에게는 매입 찬스가 된다. 그러나 불가사의하게도 급락하고 있을 때에는 한없이 떨어질 것 같아 쳐다만 보고 있다가 일단 하락을 멈추고 반등하면 그때서야 당황하여 사기 시작한다. 이렇게 해서 급락 후 3-4개월 이내에 최초의 고점에 도전할 것 같은 기세로 재상승하는 반등장세를 주식시장에서는 두 번째 천장이라 부르는데 미국식으로는 더블톱이라 한다. 이 두 번째 천장장세는 거래량이 적고 불과 몇 종목은 최고치를 경신하지만 니케이 평균지수의 반등에 비해 그때까지 시장을 주도해온 주력종목은 반등률이 낮고 또한 거래량도 적다. 이 두 번째 천장의 출현으로 주식장세는 강세장세의 종말을 확인하게 된다. 물론 긴축정책과 외부로부터의 악재가 겹쳐 폭락한 경우에는 이러한 두 번째 천장이 나타나지 않지만 니케이 평균주가와는 달리 개별 종목에서는 두 번째 천장을 시현하는 케이스가 많다. 이렇게 해서 존 템플턴이 말한 것처럼 강세장세는 모든 투자자의 행복감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다. 이 역금융장세에 대한 반응. 주식장세 사기에 비유하면 가을에 해당하는 역금융장세는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고점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뒤이다. 즉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장세 격언에도 있는 것처럼 주가를 최고치에서 매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하는 국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방적인 조치이기는 하나 최초의 재할인율 인상이 시행된 시점에서 역금융장세에 대비하여 신규 주식투자를 보류하고 운용자금을 거의 현금에 가까운 단기금융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만약 보유주식을 남긴다고 하면 그것은 2-3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초우량기업에 한해야 한다. 왜냐하면 역금융장세 다음에 찾아오는 역실정장세 국면에서 적자, 배당감소, 무배당기업이 속출하는 그러한 환경 하에서도 안심하고 장기 보유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주식시세의 도렬한 폭락은 모두 금융긴축정책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해외로부터의 쇼크재료, 국제적 투자회사인 iOS의 도산 블랙먼데이로 상징되는 주요 주식시장의 대폭락과 국내 정변 등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쇼크재료도 그것이 단독인 경우에는 과거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던 경우에도 대부분 6개월 이내에 니케이 평균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쇼크재료에 놀라 보유 주식을 팔거나 내리는 도중에 이를 사거나 또는 불안에 휩싸여 투매를 하지 말고 냉정하게 장세 변화를 주시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이 된다. 원래 쇼크재료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갑자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쇼크가 큰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예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것은 대다수의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악재인 것이다. 그런데 왕왕 이 쇼크재료가 긴축정책이 시간차를 두면서도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주가 하락폭도 크고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단독 쇼크재료에 의한 하락의 경우에는 보유 주식을 급락 장면에서 당황하여 매각해서는 안된다. 쇼크 직전까지 큰 폭의 상승세를 지속해오며 시장주도의 종목으로서 인기를 모아온 종목은 이러한 쇼크에 따른 하락 국면에서도 비교적 하락폭이 적다. 물론 실적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는 뒷받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이러한 종목을 사는 절요의 찬스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주식장세의 국면 추이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체크포인트로 문제가 없다면 그 국면에서의 인기업종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는 것이 좋다. 3. 역금융장세에서의 역행그룹 소형우량기업이 상승 실적장세의 전반에서는 소재산업을 중심으로 주가가 낮고 자본금 규모가 대형인 종목이 장세를 주도한다. 그러나 후반에는 가공산업과 소비 관련 고수익의 성장성이 높은 종목, 가격 면에서는 중고가주, 자본금 규모에서는 중소형주가 광범위하게 인기를 모은다. 포트폴리오식으로 말하면 전반에는 종목을 가능한 한 수개업종으로 좁히는 집중투자 쪽이 투자효율이 높고 후반에는 분산하는 쪽이 리스크 분산도 살릴 수 있어 투자효율이 좋다. 한편 역금융장세에서 주식시장의 외부환경은 금리가 급상승하여 다소 자금운용상의 여유가 없어졌다는 면을 제외하면 경기는 최고조 상태이다. 기업수익도 소재산업의 일부가 재고조정에 들어가고 이익예상을 하향수정하고 있다는 것과 건설, 제조업 등에서 일선 부족으로 수주의 어두움이 들이오는 면은 있으나 소비, 레저, 고급 내구 소비제, 자동차, 전자제품 등 관련 기업은 여전히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히트 상품을 내놓은 중견기업 등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이익 증가를 기록한다.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여 소형주 지수는 일시적으로는 큰 폭으로 하락하지만 반발력도 크다. 경우에 따라서는 니케이 평균 주가가 앞에서의 고점을 경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이부시장 주가 지수와 소형주 지수 또는 장외시장 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는 케이스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소형자본기업의 하락의 한 요인은 재무구조가 뛰어나고 성장력이 높은 기업이 금리 상승에 의해 오히려 이자 수입이 증가하는 것처럼 금융 긴축 상태에서도 강점을 발휘한다고 하는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은 투입 자금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쉬운 것은 중소형주라는 것이 된다. 즉 역금융장세에서는 아직 중소형주는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여기서는 역실적 장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5. 역실적 장세의 특징 주가가 높아 보이기 시작함 드디어 주식시장에서 있어서의 겨울 즉 역실적 장세가 도래한 것이다. 역실적 장세는 경기순환으로 말하면 경기의 후퇴기 불안기이다. 그러나 불안 그 자체는 경기 확대의 유지에 실패한 결과이지 결코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역실적 장세로의 전환 패턴은 일정하지 않다. 또 강세 장세가 높은 상승률과 기간이 긴 대비해 약세 장세는 하락률이 낮고 기간도 짧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역실적 장세에도 이것만은 일하는 공동점이 있다. 그것은 역실적 장세가 최종 국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높아 보인다는 사실이다. 역금융장세 국면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사태가 급속히 악화되어 마침내 역실적 장세가 된다. 자금 수요가 줄고 금리가 하락기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더욱 냉각되고 기업 수익은 대폭적인 감소가 예상된다. 그림 4-2 보면 역실적 장세는 드디어 금리가 약간 하락하고 하지만 실적이 급격히 하락하고 주가도 따라서 하락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기업 체력이 약한 기업 예를 들면 재무구조가 나쁘고 차익금이 많거나 시장 점유율이 낮은 한계 공급적인 기업은 적자로 전락한다. 때로는 상장기업의 대형 도산도 출현한다. 이와 같이 역실적 장세에서는 주가가 하락하는 이상으로 외부 환경이 어둡고 실적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장래 전망은 비관적이 된다. 주가가 아무리 내렸더라도 이익이 제로가 되면 펀은 무한대로 높아 보이게 된다. 배당 가능성이 없고 장래 전망도 좋지 않은 주식을 갖고 있기보다는 조금이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고 가격 하락의 걱정이 없는 금융상품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가는 바닥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고치의 3분의 1이 되어도 내각하는 투자자가 있는 것이다. 주가가 천장권에 다다르면 장밋빛 같은 밝은 정보가 투자자의 눈에 계속 들어와 지금 사더라도 충분히 시제차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욕망을 불태우게 된다. 주가 상승이 사람들이 욕망을 유혹한다고 하면 주가의 큰 폭 하락은 어디까지 내릴지 모른다고 하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6. 다양화하는 바닥 진입 패턴 통상적으로는 역실적 장세에서 바닥 진입, 경기는 최고조 기업 수익도 증가하리라는 밝은 예상 속에도 불구하고 금융 긴축과 외부로부터 쇼크 제로에 의해 매물이 쏟아지는 역금융 장세가 이상매도 국면이라고 한다면 경기 후퇴와 기업 수익의 감소라는 환경 하에 있는 역실적 장세는 현실매도 국면이다. 게다가 현실의 악재를 하나하나 반영하며 하락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주가 하락 그 자체가 공포심을 불러일으켜 투자가의 무차별적인 투매를 유도해내는 것이다. 현실매도 국면인 역실적 장세에서는 앞서의 저가를 한 단계 더 끌어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주식장세 바닥 진입 패턴이다. 그러나 최초의 역금융 장세 이상매도 국면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 이 폭락에 의한 저가가 큰 바닥이 되고 이후 조정이 길어지고 이 바닥이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하면 최초의 폭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라면 역실적 장세에서 시연할 최고치로부터의 하락폭을 역금융 장세 국면에서 단숨에 달성해 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강세 장세가 금융 장세를 바탕으로 하여 실적 장세로 일정한 순서를 밟고 전개되는 것에 비해 약세 장세는 왕왕 회오리 바람이나 태풍처럼 주식시장을 엄습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정보화 시대의 진전과 함께 국제금융시장의 연계성이 진전되면 더 한층 가구와 같은 경기순환과 주식장세와의 연동성이 상실되고 그것이 약세 장세의 스타일을 다양화시키게 될 것이다. 7. 역실적 장세에서의 대응 우량주의 매입 찬스 천장 3일 바닥 100일이라는 주식장세 격언에서 출원하면 주가의 천장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팔고 도망치기는 어려우나 바닥에서 보합세를 나타내는 기간이 긴 역실적 장세에서는 매입 찬스가 충분히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닥권에서 사기는커녕 오히려 바닥권에 가까운 곳에서 참지 못하고 팔아버리든가 바닥을 치고 조금 반등한 곳에서 이때다 하고 팔아버리는 투자자가 대부분이다. 역실적 장세 국면에서 매입해야 할 종목은 업계 제1의 문자 그대로 우량주인 것이다. 이들 우량주라 불리는 종목은 평상시의 투자 대상으로서는 그다지 묘미가 있는 주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름 그대로 우량기업으로서 주가는 그 나름대로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식장세가 바닥권에 있을 때는 우량주는 주가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락한다. 즉 옥석구분 없이 모든 주식이 투자가로부터 버림받고 있기 때문이다. 재무구조가 우수하고 경쟁력도 강하고 업계 토부 위치에 있는 이들 종목을 매입할 찬스라고 하면 바로 쇼크재료로 모든 주식이 폭락하는 국면이나 이와 같은 주식시장의 장기 불안 국면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계속하여 하락하면 물타기를 하여 장기 보유할 작정으로 매입하는 인내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소량이기는 하나 우량주를 꾸준히 매입하는 것은 보통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기금 등의 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투자가 일 것이다. 한편 가장 묘미가 있는 그룹으로서는 금융 관련주와 재정투 융자 관련주 그리고 그 다음이 불황저항력이 강하고 리스크가 적은 전력, 가스, 철도, 부동산 그리고 제약주 등일 것이다. 이러한 경기 부진의 불황기야말로 다음의 팔러시 믹스라 불리는 재정금융 양면에서의 경기 대책이 단행될 수 있는 환경 하에 있는 것이다. 이 경기 대책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것이 금융 관련, 재정투 융자 관련 두 업종으로 다음에 찾아올 금융장세에서 주역으로 활약할 그룹이다. 즉 앞으로 금융장세가 올 것이기 때문에 금융장세에서 활약할 종목을 미리 매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게 길게 설명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책 내용이 많네요. 그래서 최근에 과연 이 주식시장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이 경기 사이클에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4개의 시장 군면을 잘 파악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은 구독자분이 추천해 주셔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제가 읽으면서 느꼈던 게 상당히 유명한 책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금융장세, 실적장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책에서 그런 단어가 유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거나 그리고 이 책 뒷부분에는 약간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읽어도 좋을 듯한 책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